남이 미워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안 보이니까 이것이 도가 넘치면 미워 보인다 이 말이죠. 내가 볼려하는 대로 식견을 내 식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미워해집니다. 세상 일은 네가 보기 좋은 대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한테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이해를 하게 되면 미웅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도 있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폭이 얼마나 넓으냐는 내가 얼마나 질량을 갖추었느냐에 달려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0.1mm도 내한테 틀리게끔 운영돼서 오는 법칙이라는 게 자연에 없다.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에너지도 세상이 필요 없어서 나오는 것도 없고 필요 없는데 그 자리에 온 게 없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편견으로 쳐다보면 항상 옳고 그름이 있을지언정 내가 편견이 없다면 옳고 그름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 쓰면 여기에 옳고 저게 쓰면 저게 옳고 이걸 어떻게 분별해서 쓰느냐에 달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해롭게 오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판단을 할 때도 내 식견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지 남을 탓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원리는 그런 거다. 원리는. 그런데 남을 미워하지 마라가 아니고 네가 모지르면 미워합니다. 이것은 내가 모지라서 남을 미워하는 거지. 네가 모지라지 않으면 절대 남을 미워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요기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요 답은 우리가 알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풀어나가자. 개심죄에 대해서 그것은 헌법 조항에서 없는 게 게심죄. 개심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친구 주십시오. 예. 개심한 것은 네가 개심한 거죠. 개심죄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심으로 개심한 거예요. 사심으로 개심한 것은 네가 잘못하는 겁니다. 개심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심죄에 걸렸다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건 죄가 아닌 걸 죄를 묻는 거거든. 그런데 이 개심죄도 죄예요. 눈치껏 모넨죄. 사람이 눈치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눈치를 좀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안 가리고 막 달라들었으니까 개심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 건 사람을 기분을 나쁘게 한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 화건은 내가 겪는 것이다. 개심죄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네가 상대를 썩나게 만들면 그 화건이 돌아오는 게 개심죄예요. 이것은 내가 그 개심죄를 맞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원망을 해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네가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눈치껏 대해야 된다. 눈치껏. 눈치코치도 없으면 손해를 많이 씁니다. 그게 다 개심죄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런 요령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 인간은 말이죠. 이럴 때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오만법을 다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고집이 세면 이걸 남을 화나게 하고 그게 화건을 내가 입는 게 이게 개심죄니까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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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